이번 에피소드는 Array라고 하는거에요. Array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 인데 Array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이전에 있었나요? 있었던 것도 같고 아마 여러분 지금 초급 3년차 수업이니까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거에요. Array는 이전에 봤던 오브젝트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순서가 있는 오브젝트에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이걸 Construct라고 했었죠? Construct을 방식으로 만들수도 있고 아니면은 똑같이 Ar2로 할까요? 얘는 one. 똑같이 요렇게. 오브젝트 만들때 기억나나요? 오브젝트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브젝트는 그 사이에 어떤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볼까요? 오브젝트의 개무에 let obj1 equal new object.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도 Construct죠. Construct. 하고 또 let obj2 equal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었지. 이건 나중에 우리 배우겠는데 literal 이라고 표현합니다. 놓은 김에 그냥 적어볼게요. literal 방식. 오브젝트랑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죠? console.log에서 보면은 console.log 해서 ar1이 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땅 뜬단 말이에요. 그죠? obj1은 이렇게 딱 뜨고 list는 이렇게 딱 뜨고 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curly bracket이고 얘는 angled bracket. 그죠? curly bracket. curly 라고 하는, curl은 뭐에요? curl. curl은 곱슬곱슬한 걸. curly 하면은 곱슬한 bracket. bracket은 괄호를 말이에요. 그죠? 얘는 angled. angle은 뭐죠? angle은 각도에요. 각도. 각도. 삼각형 할 때 그 각. 사각형. 각이 4개 있으면 사각형. 3개 있으면 삼각형. angled bracket. 용어들을 잘 익혀주세요. 여러분들은 초급 3년차니까 용어들을 익히는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나중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2도 같이 한번 내보죠. 2, 2. 지우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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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obj1하고 obj2가 같고 array1하고 array2가 같아요. 근데 array는 object랑 거의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그럼 왜 이런걸 쓰느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letheoros. 그래서 이걸 요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있나요? 슈퍼맨. heroes가 위에 누가 있다고 지금 뜨네요. 여기 있나보네요. 어디있나요? 아 여기 있군요. 여기도 있고. 또 어디있나요? 또 히어로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있네요. 됐습니다. 이제 에러 메시지가 안뜨죠? 슈퍼맨. 그리고 비트맨. 그리고 엑스맨. 요런식으로 딱딱딱 넣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랑 비슷해요. 오브젝트랑 비슷한데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 기본적으로 키가 있고 그런 다음에 value가 뭐가 하나 들어왔었죠. 요런식으로 생겨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list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키가 사실상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요런게 덜 있다고 봐야 돼요. 0. 슈퍼맨 들어가있고 1 해서 배트맨 들어가있고 2 해서 이렇게 들어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에러가 떴잖아요. 에러가 떴게 요런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list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게 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heroes1 컨솔로그 할게요. 컨솔로그 해서 heroes에다가 첫번째 엘레먼트 요렇게 표시하는거죠. 자 여기서 우선 시작되니까 이렇게 해서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1 2 근데 object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object2에 key 이렇게 넣을 수 있죠 object2 말 안계시 Итак object2 j2에 키가 키 요렇게 하면은 에르몬에 쓰게 되죠 요건 어떻게 표현을 했었나요? 요렇게 해줍니다 . 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굳이 앵글드 브라켓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고 안에 있는 녀석은 이렇게 인형보로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alue 얘가 나타나고 그리고 제로 해서 슈퍼맨 1번 해서 배트맨 2번 엑스맨 그러니까 오브젝트에서 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리스트에서는 번호가 1번 2번 3번 열어줄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는 키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기는 드러나 있지만은 리스트의 키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죠 안 보이잖아 지금 여기 슈퍼맨 앞에 0이 안 보이죠? 배트맨 앞에 1도 안 보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와 헤어로즈는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물 그리고 그럼 왜 이런 걸 따로 오브젝트 외에 왜 이런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놨느냐 이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느냐니까 일단 길이가 있어요 길이가 내가 스트링처럼 우리 스트링에 let hero name equal 이번엔 주피터 해볼까요 주피터 주피터의 길이가 있듯이 console logo hero name hero name length 이렇게 하면은 길이가 딱 나와요 그죠? 얘 주피터의 길이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hero's도 마찬가지입니다 hero's도 hero's length 길이가 나와요 저장에서 보면은 위에 거 인인성은 길이가 7 얘는 길이가 셋 element 하나 둘 세 개 주피터는 캐릭터가 element 되는거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오브젝트 그 두 개를 결합해 놓은 것이 리스트입니다 왜냐니까 오브젝트2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래서 obj2 j2 이러면은 바로 l가 뜯죠 오브젝트는 길이를 알 수 있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우리가 보기엔 길이가 1인 것 같은데 1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얘기를 잘 기담아 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오브젝트와 list와 string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굉장히 특이한 프로그래밍 패턴 코딩 패턴이 만들어져요 자 잘 보세요 오브젝트는 길이를 측정하게끔 만들어진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list는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l가 뜬단 말이에요 돌려보면 이렇게 undefined 그래서 undefined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브젝트와 list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list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list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꽃표 자 어떤 거냐니까 히어로즈의 첫 번째 거 제로잖아요 여기다가 아 슈프맨 말고 다른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버드맨 버드맨 이렇게 한 다음에 컨설러 로그 히어로즈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버드맨 배트맨 엑스맨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슈프맨이었잖아요 슈프맨 자리에 버드맨이 들어갔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뮤트벌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나요 그죠 그리고 뮤트벌은 바뀔 수 있는 뮤턴트 엑스맨에 나오는 뮤턴트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상한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뮤턴트라고 얘기해요 그죠 기억나죠 뮤트벌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인뮤트벌은 바뀔 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리스트 뭐예요 그죠 스트링 스트링 얘는 인뮤트벌입니다 그죠 복사 그래서 얘는 인뮤트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스트링 리스트는 뮤트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그래요 어 주피터 같은 경우 히어로네임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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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임 에다가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대문자 여기 에다가 히어로네임의 첫 번째 글자 j이죠 j j라고 하는게 왠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k로 바꿀래 그래서 히어로네임 점 왜 에러메시지가 떠있죠 다시 히어로 네임 에 제로 이게 뭐였나요 제로가 출리했었죠 히어로 히어로네임의 랭스를 색상했었지 그죠 제로는 이겁니다 이거 이 녀석을 k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k로 바꾸래 이러면 오류가 딱 뜬단 말이에요 왜냐 니까 이거는 immutable 하단 말이죠 immutable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왜냐 니까 얘는 mutable 하다는 거죠 리스트의 특징은 mutable하다 string과 차이점이죠 오브젝트는 됐나요 오브젝트도 mutable 이었죠 어 immutable 이렇게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브는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많이 출력을 하고 싶다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나올까요 지우고 그러니까 j 가 딱 나오죠 이 j 가 여기 있는 이 j 그죠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어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뮤틱을 하다는 것은 고칠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것을 넣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것을 빼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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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팝 팝을 한번 해봅시다 팝 한 다음에 히어로즈를 한번 출력해보자 히어로즈 이거는 지어놓고 이렇게만 해보죠. 지금 히어로우저는 뭔가요? 일단 히어로우저가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 되겠네.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런 다음에 팝하고 그런 다음에 히어로우저가 뭐가 있는지도 보죠. 세입했습니다. 히어로우저는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인데 팝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엑스맨이 없어지고 배트맨까지만 남아있죠. 따라서 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일 끝에 있는 것을 빼는 거예요. 제일 끝, 오른쪽 끝이죠. 오른쪽 끝의 엘러먼트를 빼내는 것. 빼는 것. 빼는 것. 그게 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히어로우저 팝에서 이렇게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팝드히어로, 팝을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낸 것. 이것을 한번 컨설러우 해볼까요? 여기다가 목소리를 붙여넣겠습니다. 자, 저장해볼까요? 뭐가 되있나요? 엑스맨. 이 녀석이 빠져넣은 것이 여기에 딱 들어있잖아요.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에 딱 들어있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히어로우저 팝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빼내는 거고 빼내는 것을 내가 받고 싶다. 딴 데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서 딱 빠져나오고 그리고 히어로우저는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빠져나간 것은 이런 형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정말 재밌죠. 그렇죠? 그럼 빼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끼워놓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